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0억 달러 규모의 2022-2023 회계연도 뉴욕 주정부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무려 80억 달러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이 개념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연도 시작일인 4월 1일을 6일 넘겨 가까스로 대부분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날 합의한 예산안에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뉴욕주 휘발유세를 갤런당 33센트에서 16센트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예산안 협상에 발목을 잡았던 보석개혁법은 총기범죄와 재범죄자, 증오범죄 용의자의 구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연방 빈곤선의 300% 또는 연소득 7만 달러 이하 3인 가족의 차일드케어 지원을 위한 50억 달러의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자금 2억 5천만 달러도 편성됐습니다. 팬데믹과 맞서고 있는 의료종사자들의 보너스 지급을 위한 12억 달러와 가정의료보조원 임금 인상을 위한 74억 달러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에서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1789년 연방 대법원 설립 이후 233년 만입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커턴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잭슨 후보자는 퇴임을 공식 발표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공식 임명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취임 시점은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상됩니다. 해외 한인장노회 제66회 뉴욕노회가 4월 3일 주일 오후 5시 뉴욕 예일장노교회에서 유명근 목사 임직식을 열었습니다. 김종훈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임직식 예배에서 이상우 목사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인용한 보르심에 합당한 종이 되십시오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라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고 유명근 목사의 목사 임직을 추건했습니다. 김종훈 목사는 건면을 통해 유명근 목사는 7학년 때 예일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 이 교회에서 자라며 모든 훈련을 마치고 목사로 임직받게 됐다고 축하하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목숨 걸고 준비할 것을 건면했습니다. 유명근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실하게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열심을 다하겠다고 답사했습니다. 유명근 목사는 빙햄튼 대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얼라이언스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뉴욕의 일 장로교회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중고등부 담당자로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4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2022년 부활절 새벽연합준비기도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및 5월 뉴욕 선교대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합심기도회에서는 부활절 준비위원장 정광석 목사, 뉴욕 선교대회 준비위원회 총무 김경열 목사, 원주민 선교분과 박준열 목사, 노숙자분과 박성원 목사, 수석협동총무 하정민 목사, 미스바 회계운동위원장 박마이클 목사, 교회협력분과 이창종 목사가 각각 합심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2부 회의 및 경과보고에서 정광석 목사는 뉴욕에서는 14개 지역에서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진행된다며 14개 지역과 지역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교협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뉴욕 선교대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선교대회는 선교사 출신 김학진 목사가 단임하는 뉴욕 장로교회에서 김용희 순회 선교사를 주강사로 열리며 15명의 선교사를 초청해 선교정보와 사역 소식을 나눌 예정입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